어? 여긴 거 같은데? 여기가 뭐야? 담임길? 아니 인턴이 여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턴이? 네네네 들어가시죠 아이씨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야? 어 오빠 어 몇몇 끌러 갈게요 알겠어요 왜 안 오시는 건데? 오셨어요? 오 오셨어요? 아니 인턴이 누군데 이렇게 센스있게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나와봐 왜요? 왜 거기 앉아? 뭐가요? 나와 아 여기 저 앉으세요 자기가 여기 많아요 아니 어 알았어 나와봐 자기가 여기 제가 민족씨가 앉을게 아니야 어 내가 앉을게 아니 왜 저 가절로 왜 이러는데 아니 왜 부담 아니 우선 앉으세요 우선 앉으시고 아니 오늘 인턴이 묘정씨인 거를 왜 얘기를 안 했어? 아 진짜 구하다 구하다가 근데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약간 그 절로 가 아 두 분 아 아니 왜 오 제발 묘정씨 어 이거 왜 이러면 절로 가 빨리 네? 가 가 아니 근데 네 오늘 의상이 왜 이래? 아 저는 노련동이잖아요 어 노련동인데 이게 제가 자주 오는 네 아유 야 여기는 직업본다고 이렇게 여기 되게 미녀분들이 되게 운영하시는 어 미남은 없나? 네 미남은 이따가 아 제가 회사 끝나고 주말에 클럽 많이 다니잖아요 오르지 우리 왜 오르지 저희는 아 근데 굉장히 맛집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한 적은 있어? 하려고요 난 왜 회사에 못 갔지? 언젠가 아니 오늘 일 안 했어? 오늘 이러고 일을 했어?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회식 끝나고 저 클럽 가려고 아 우리랑요? 클럽을? 네? 그건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렇게까지 정세 갈리리야 그게? 네? 그건 아닐 것 같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는 논현동 무슨 시장이지? 영동시장 자기가 예약한 거 아니에요? 뭐야? 영동시장에 있는 다남길이라는 다남길 다남길 아니에요? 다 다남 다남이에요 뭐 시켜주니? 아 제가 곱창연골 어머! 그리고 수유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개인 부비제이냐고요 이렇게 나와야죠 팀장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나오는 거지 아니 본인 출연자예요 어 그치 그치 뮤정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이거 뭐 영상 만들어서 따로 프로포즈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에이 그건 근데 역 역 역 역 좀 알아도 돼요? 역격? 야 역겹다고 하려다가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런 거 같은데 역 역 역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다남길에 사장님 사장님 어 여기는 뭐 다 민 얼굴이 좀 나와도 되는 거죠? 아 네 어? 나와도 돼요? 네 어휴 너무 민으셔가지고 약간 래퍼 래퍼 느낌상 어 힙하셔 한 번 끌어오러시려 밑에 있는 야채를 보셔서 사장님은 또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바로 마늘 이런 게 또 어 아유 곱상정물도 예 약채랑 당면 조금 더 익혀서 드시면 되고요 수육을 소스에 찍으셔서 저희 김치랑 같이 싸서 드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좋아야겠다 여기 아유 아유 저기요 네 그래도 촬영 중인데 아니 요즘에 라지씨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황사 때문에 예 지금 막 기침하고 그거 왜 그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죠? 인턴씨가 시킨 이게 수육이랍니다 한우술개 한우술개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죠? 이거 곱창전골 어우 진짜 너무 센스있어 곱창전골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 이건 뭐죠? 앵센스 과장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이건 제 알러비입니다 오오 제 알러비 극중이에요 우리 직장 상사 갑자기? 이건 제 알러비입니다 아 이게 곱창전골이야? 네네 김병만이 좋아하겠네 왜요? 전골의 법칙 아 진짜 개그맨 어떻게 샀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야 너무 대롭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저 에어컨 좀 틀까요 우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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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만 땀 나나 에어컨? 오 저만 땀 나나요 이게? 저 혼자 땀 나나고 있는데? 과장님을 향한다 오 요거는 좋다 오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근데 아 인턴이 따라줄 거면 나를 팀장인데 아무도 따라줘야지 약간 아니 나 어 뭐야 이거 어깨 하하하 이거 뭐야 하나 드세요 제대로 알았어 위대 질서를 제대로 아는 분이 일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 예예 어깨를 터다기네 자 제가 그럼 콤베사 한번 오 잘한다 잘한다 콤베사 자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 위하여 위하여 아니 땀을 왜 이렇게 흘려? 많이 더우신가봐요 에어컨 좀 틀어줘야겠는데? 아냐아냐 근데 왜 땀이 나는거야? 전 대체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금 우리 어?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자금 아무것도 안 자제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지금 음 근데 아까 이 쪽도 이쁘게 나오니까 아니 진짜 개인 방송이시죠 개인 방송이시라고요 아니 시청자를 위해서 자 요번에 요거 한번 아니 왜 우리 과장님을 안 찍어주시는데 어? 근데 왜 저렇게 찍어주세요? 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아 진짜 맛있다 그거 또 카메라로 또 가렸네 얼굴을 아 가렸어? 가렸네 여기 지금 아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먹는 거 작면파랑 와 나 진짜 이거 찐으로 맛있다 여기 음 자 구창 좀 덜어줄게요 저기요 우리 과장님 찍고 있다고요 왜 남의 모습 찍을 땐 왜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나부터 좀 덜어드리려고 내가 내가 찜장이라니까 레이디 버스터 레이디 버스터 스펠링 하나 둘 셋 지금 밥 먹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 음 그러니까 옷을 왜 아니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아 이 옷은 도대체 어떻게 아 이게 어 약간 안 올라오게 기저귀처럼 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지를 입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티를 똥단기 같은 게 있나 그게 궁금하신다면 핀닝으로 오세요 오 이거 근데 과장님 네 나도 이런 모습 좋지만 응 저런 거 한번 입어주면 안 돼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입어야 되지? 오 네 너가 입어 이번에 저걸 이래? 야 이거를 나 이거를 입는데 네가? 생각을 바꿔봐 야 와 잠깐만요 지금 내가 저 입은 걸 상상했거든요 와 너무 셌다 와 이벤테이크야 네가 입고 오면 나도 입고 올게 어? 그럼 똑딱이를 채워주실 건가요? 오 넌 뭐 채워지겠다 넌 채워지겠다 넌 채워지겠다 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미녀분들 또 왔어 어 미녀분들 갑자기 펜션이 올라가네 어 근데 음식이 엄청 맛있네 같이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장사하셔야 되나요? 아유 다음번에 미리 연락 주시면 어 어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 사장님 나이가 되게 젊어보이세요? 어 27이에요 오 27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술만 먹고 unde 가는데 소맥학과 같이 복술 전공해서 진짜 발송했어요 이야 아 멘트가 멘트가 시멘트다 둘 중에 누가 더 누가 더 예쁜 요거는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는 방송을 해보셔야 돼 아 잘한다 이건 뭐예요? 두루찡이요 두루치기인데 이 안에 그 사리가 있대. 우동이랑 두부, 두부 있어? 요렇게 두루치기. 두루두루. 약간 빈대찌개 같은 느낌이네. 두루두루. 우리 치기로 끝나는 말 하나씩 해서 못하는 사람 술 먹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놀아. 저 떡치기라, 저 떡치기라. 아니, 떡 몰라요 떡? 어, 강할까? 강할까? 미안한데 뇌룩 씨가 하면 다 이상하게 들려. 우리 회사 여직원들 세다. 저 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백설기떡. 응. 가래떡. 그 다음 무슨 떡? 떡. 자, 우리 과장님.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이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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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생각나야 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뭔데요? 아!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를 모르겠어. 아, 나도 몰랐는데. 제가 자신한데요? 너 아들만 있잖아. 근데 여기는. 딴. 어, 너 딸. 어, 너 딸이라고. 어, 너 딸이라고. 딸. 어, 너 딸이라고. 어, 우리 회사 여짓들이 이렇게 세게. 어, 나 그거 생각났는데 그것도 있었구나. 그럼 뭔데? 뭔데? 뭔데 갑자기? 아, 얘기해봐. 티치기. 티치기. 어, 야. 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고 있네. 그냥 뒤로 이거 친다고. 아, 뒤로. 뒤로 이렇게 맛밥을 친다. 아, 맛밥을 친다. 저 원래 사실 맥주판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독주 좋아하잖아. 네, 약간 위스키나 이런 거. 크아, 약간 고급. 사진 찍을 때도 위스키 이렇게 찍는다며. 야, 나 오늘 말 안 해. 나 말 안 해. 저는 스키 반대되는 걸 좋아해요. 야. 그걸 좋아하잖아, 샹놈 스키. 근데 오빠 머리가 양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키스 반대되는 걸 좋아해요. 우동살이 좋아해요?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 과장님! 아,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니, 저 우동면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담아주셨네요. 우동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팀장님. 무슨 면 좋아하죠? 나 박상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배정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요? 마, 둘이요. 자, 여기는 높이고 여기는 줄이네. 몇 살이라고 했죠, 저한테? 저, 스물네 살이요. 딱 이게 나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리다는 뜻이네. 그치, 그치. 야. 아니, 클럽 들어갈 수 있으면 어린 거지, 뭐. 윤 과장 이제 클럽 못 들어가? 그런 걸까요? 윤 과장은 나이트의 세대잖아. 그쵸, 나이트 세대. 아, 근데 나이트... 나이트... 주머니 손 넣고 지금... 잠깐만, 멈춰! 나이트는 안 들어갔어. 윤 과장, 인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섹시한데, 주머니? 너무 섹시한데, 주머니? 50짜리! 먹어, 먹어. 아, 아니. 자세가 아주 올바르다. 과장님. 응? 제가 20대 중반때 나이트를 한 번 한 세 마리가 갔었거든요.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궁금해. 나이트를 안 한 번. 아하하! 저는 솔직히 춤을 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친구가 계속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부킹했어요? 부킹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발짝만 가면 잡아당겨요. 그 삐키, 그 웨이터원들이... 삐키는 뭐예요? 어? 삐키가 뭐예요? 전문 영화. 삐키? 시험 볼 때 옆 사람 거 삐킨다. 아, 이거 재밌었다. 아, 이거 재밌었다. 야, 나 이거 어휘 못해. 야, 나 안 해. 야, 가야지.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 갔다 갔다. 이거 너무 재밌었어. 어, 이제 그냥 이제 가슴이. 야아! 아, 나 눈물 날 뻔 했어. 왜요? 왜 화를 내요? 지금 눈물 나왔어요. 눈물 나왔어요? 그 눈물을 내가 닦아 드릴게요. 닦아주세요. 어, 윤과장. 어, 윤과장 한쪽만 올라간다. 그거 닦는 게 아니에요. 저녁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 미종 씨 눈물 팝니다. 아니지,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에 납니다. 거기서 눈 빼면 더 잘 팔려요. 네? 아니에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눈을 빼라. 눈물에서 눈 빼라. 눈을 빼면... 하하하하! 좋아하오! 좋아 or! 종RO이의